안녕하세요. 찾고 찾고입니다. 문제는 총 5문제, 1문제당 제한시간은 30초에 3개씩 총 15개를 찾는 문제입니다. 시작합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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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나 찾으셨나요? 찾고 찾고의 모든 컨텐츠는 집중력 향상, 인지력 향상,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꼭 두뇌 운동하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아셨죠?